칭케테레는 이탈리아 리비에라에 있는 절벽과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이다. 그것은 이탈리아 라스페치아의 서쪽에 있는 리구리아 지역에 위치하며 칭케테레를 이루는 5개의 땅은 몬테로 소알마레, 베르나차, 코르닐리아, 마나롤라, 리오마조레 이상 5개의 마을이 해당된다. 5마을과 주변 언덕, 해변은 전부 칭케테레 국립공원의 일부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사람들은 몇 세기 동안 절벽을 포함한 바위투성의 가파른 지형에서 테라스를 구축했다. 개발이 되지 않은 마을은 칭케테레의 특징이자 매력이다. 수많은 길과 기차, 배가 다섯 마을을 연결하고 외부 지역에서는 차를 들여올 수 없으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다. 2011년 10월 25일에 온 폭우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칭케테레의 마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마을 건물들이 손상되고 9명이 홍수로 사망했으며 특히 베르나차와 몬테로소 알마레에 끼친 영향은 막대했다. 칭케테레의 첫 번째 역사적 문서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른 마을이 제노바의 군사 및 정치적 패권 하에 늦은 성장을 하는 동안 몬테로소와 베르나차가 가장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다. 16세기 터키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맞서기 위해 주민들은 옛 요세를 강화하고 새로운 방어 타워를 건설했다. 600년대부터 칭케테레는 쇠락의 길을 걸었으나 14세기의 라스페치아의 군사 무기고의 건설과 제노바와 라스페치아 사이의 철도 건설 덕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철도는 고립되어 생활하던 주민들이 마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전통적인 관습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결국엔 빈곤이라는 결과를 낳아 적어도 관광산업으로 다시 부유해졌던 1970년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대부분의 가정집은 고기잡이로 돈을 벌었으며 생선을 주식으로 했다. 어부들이 연안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집을 쉽게 볼 수 있게 집을 화려하고 다양한 색으로 칠하게 되었다. 가장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칭퇴 테레로 통하는 길은 매우 적다. 베르나차로 이어지는 길은 2012년 6월 개방되었으나 복구된 지점은 대부분이 매우 좁은 편이다. 그 길은 마을에서 1분의 1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주차장으로 연결된다. 여행을 갈 때 되도록이면 차를 타고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라스페치아에 주차를 해놓고 기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라스페치아에서 제노바 지역까지 가는 완행 열차는 5마을 전부에 정차한다. 시외 열차는 칭퇴 테레부터 밀라노, 로마, 토리노와 토스카나까지 지난다. 5마을 중 코르닐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을 지나는 여객선도 있다. 여객선은 제노바 항구, 라스페치아, 레리치, 포르토 베네레를 통해 칭퇴 테레로 들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늘색길이라고 불리는 산책로 또한 5마을을 연결한다. 휠체어 전용길이 있는 사랑의 길은 리오마조레에서 마나롤라까지의 길을 일컫는다. 2011년 10월 위 폭우로 인한 손상으로 2012년 6월에 폐쇄되어 현재까지 수리 중인 마나롤라에서 코르닐리아까지의 산책로는 끝에 368개의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이킹하기 쉬운 길이다. 텐트와 2개의 침대, 침대보를 낮은 가격에 렌트해주는 야영지가 있다. 국립공원 안에는 없으나 공원 북쪽에 있는 레반토에는 상당수의 캠핑장이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캠핑은 야생곰들로 인해 위험할 수 있어 불법이다. 다른 캠핑장은 라스페치아 남쪽과 데이빠 마리나의 북쪽으로 넓게 위치해 있다. 레반토에는 5마을을 연결하는 기차가 있으므로 좋은 장소 선택일 수 있겠다. 7, 8, 9월 달에 여행을 오는 경우에는 성수기라 대부분의 숙박시설이 빠르게 자리가 잡힘으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침케테레는 지중해에 위치하여 현지의 요리에는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다. 몬테로소의 멸치는 유럽연합에서 원산지 표시보호제로 지정된 그 지역의 명물이다. 침케테레의 산 중턱은 계단식이며 포도와 올리브를 재배하는 데 사용된다. 이 지역 및 리구리아 지역 전체의 음식으로는 페스토 바질잎, 마늘, 소금, 올리브오일, 잣과 페코리노 치즈로 만든 소스가 있다. 포카치아는 이 지역에서 자주 먹는 빵 식품이다. 파리나타는 기본적으로 피자 전문점이나 제과점에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이탈리아식 팬케이크로 병아리콩 가루로 만들어 짭짜름하고 바삭하다. 코르닐리아는 벌꿀로 만든 젤라또로 유명하다. 침케테레의 포도로는 두 종류의 와인을 만든다. 지역 이름과 동일한 침케테레와 샤뜨라 두 종류 모두 마나롤라와 볼라스트라 사이에 위치한 침케테레 농업협동조합에서 보스코, 알바롤라, 베르멘티노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다. 다른 닭 생산자로는 포르리니, 카펠리니, 브랑코, 아리고니 등이 있다. 와인 외에도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음료로는 그라파, 와인 제조 과정에서 사과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브랜디, 그리고 레몬첼로가 있다. 1998년 이탈리아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침케테레를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1999년 생태학적 균형과 풍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인류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침케테레 국립공원이 설립되었다. 인 1999 더 파르코 나전엘 델싱크 테러워즈 셋업 투 컨서브 더 이콜로지컬 밸런스, 프로텍트 더 랜드스케이프, 엔드 세이프가드 더 엔스로폴로지컬 밸류즈 오브 더 로케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 및 테라스 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지역의 장기적인 의협이 된다는 이유로 세계유적재단에 의해 2000년과 2002년 세계유적지 관리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 기구는 침케테레의 보존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연구에 따라 지역관리 계획을 만들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